처음에는 A클라스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B클라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B클라스가 음질이 너무 똑같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한게 AB클라스 방식이어서 요즘에 거의 대부분 AB클라스 방식으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AB클라스 방식보다도 훨씬 더 능력적인 앰플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표현을 하자면 펄스 전환 방식으로 펄스 스위칭 방식으로 펄스 D 방식인데 그냥 쉬운 표현으로 쓰자면 일종의 디지털 방식입니다 디지털 방식에 앰플이 나와서 부피는 작지만 소리 효율이 굉장히 좋은 앰플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쉬운 예로 오라노트2 구형은 AB클라스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